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국내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입니다. 티베트 망명정부가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시장 자치구를 다녀온 민주당의 도종환 의원 등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도의원 등이 중국의 티베트 인권 탄압에 대해 7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데 대해 중국의 선전선동과 억압적 통치합리화에 이용당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반박했습니다. 중국은 티베트인을 120만 명 넘게 죽이고 6천 개가 넘는 사원을 파괴했다. 이렇게 말하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티베트인의 고통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일로 국내 조계정도 민주당의 유감을 이미 표명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1950년대 무력으로 합병한 티베트는 신장위구르 홍콩과 함께 중국의 심각한 인권 문제로 주요 국제회의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중국 인권의 바로미터로도 불립니다. 최소한의 상식과 국제감각이 있다면 당연히 중국 공산당의 초청을 거절하거나 말조심을 해야 하는데 마치 중국 대변인처럼 행동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초에는 이재명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중연대를 위해 싱하이밍 조한 중국대사 관전을 찾았다가 싱대사가 내정간섭 발언을 하고 시진핑에 아첨을 할 때 그만 들러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호주, 피지, 마셜제도 등 태평양 도서국 18국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연대하자는 그런 서한을 보낸 것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한국과 태도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을 통해 오염수가 국제법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처리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 문제로 다시 태도국들과 접촉한 것은 불필요하고 외교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모습은 모두가 국내 정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나친 친중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미국, 일본 등 자유민주 진영과 관계 강화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황당 괴담에 불과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의 한반도 유입 문제도 국민 불안감을 자극해 내년 총선에 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내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은 국내 정쟁이 외교에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금언으로 통합니다. 민주당은 국회를 장악한 원내 다수당이기는 하지만 야당입니다. 외교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권한과 책임입니다. 야당은 외교에 관해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 선을 너무 넘어섰고 국내 정쟁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박영수 영장 청구의 21개월 재판거래 권순일 수사는 언제? 라는 제목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은 정치, 법조계 유력 인사들이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대장동 스캔들 초기부터 불거졌습니다.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회사 몫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대의 시세차익을 받다거나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게 2021년 9월입니다. 구속영장 청구에 1년 9개월이 걸렸더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최근까지 검찰의 행보는 수사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은 수사 초반 박 전 특검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한 게 전부였습니다. 정권 교체 후에도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던 검찰은 지난 3월이 돼서야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부실 수사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국회가 여야 합의로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하자 처음으로 수사다운 수사를 한 것입니다. 그 후 박 전 특검 측이 대장동 사업을 돕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땅과 상가 건물 등을 요구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박 전 특검은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 같은 의혹을 받는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찰이 미적거린다면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도 면피용이어서는 안 됩니다.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 중에서도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가 가장 부진합니다. 2020년 7월 대법원은 TV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결을 내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길을 열어줬습니다. 당시 대법관 중 최선임이던 권 전 대법관은 5대5로 유무죄 의견이 갈린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내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 핵심인 김만배 씨는 권순일 대법관실을 8차례 찾았고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돼 매달 1,3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부인하지만 재판거래 의혹은 합리적 의심입니다. 사실이라면 사법부 문을 닫아야 할 엄중한 사안인데도 수사에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압수수색도 한 번 없었습니다.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광우병 시위 주도 인사 팩트 논의한 적 없다. 이것이 한국계담의 본질이다입니다.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반정부 시위를 이끌었던 인사의 고백은 충격적입니다. 한미 FTA 범국민운동본부 정책팀장을 지낸 민경우 대한년대 대표는 26일 당시 운동본부에서 광우병 팩트에 대해 회의를 한 적이 없다. 이명박 정권 대진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만 얘기가 오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국민 건강을 우려해 시위를 한 게 아니었다. 효과적으로 선동해서 먹었으면 나머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마치 금방이라도 뇌송송, 구멍타 이렇게 될 것처럼 선동했지만 정작 광우병의 과학적 측면에서는 한 번도 내부 논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최근 민주당이 퍼뜨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 광우병 괴담과 판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 이명박을 위해 광우병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이번에도 반 윤석열을 위해 일본을 꼬투리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1985년 미 문화원 정거 사건을 주도한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의 하문경 씨도 언론 인터뷰에서 반일 감정, 반일 민족주의를 퍼뜨린 것이 우리들 운동권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반일 감정을 부추기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이게 일본이기 때문에 문제이지 3중수소가 문제가 아니며 반일 캠페인의 불소식의 이지 과학이나 진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말대로 지금 민주당도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문제에 대해 광우병 사태 때와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나 원자력 전문가들의 과학적 견해는 무시하고 반정부 정치에만 몰두합니다. 방사능 테러다, 핵폐수다 이런 극단적 주장을 하면서 국민을 겁박하는데 정작 과학적 근거 제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부 회의에서 이런 과학적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류에도 한국에 영향이 없다고 한 저명한 과학자를 당 대표가 나서서 돌팔이라고 합니다. 유엔 기구인 IAEA가 아직 검증 결과를 발표하지도 않았는데 검증의 공정성에 국제사회에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스스로도 자신들의 주장이 괴담이란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미리 방어망을 치는 것은 아닌가요? 참여연대, 민변, 한국진보연대 등 광우병 반대 집회를 이끈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소속 시민단체 952개 중에서 195개 단체는 요즘 일본 방사섭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 이런 단체에서 활동 중입니다. 이런 일만 생기면 이름만 바꿔서 나오는 사람들도 그대로입니다. 일본의 원전 처리수 방류는 기본적으로 일본과 일본 국민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에 대한 비과학적 괴담 선동으로 엉뚱하게 우리 수산물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선진국들은 AI와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 화성 탐사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세계 10위권 국가인 한국에서 사람들이 괴담에 속아 천일념 사재기가 벌어지고 수산시장이 한산한 희극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첫발된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념관 화해와 통합의 계기 되길 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국민 성금을 모금해 기념관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서거 58년 만에 비로소 기념관 건립 첫걸음을 뗐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기념관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입니다.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모두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일생을 독립운동에 바치고 재헌국회 의장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이끌었습니다. 초대 대통령의 취임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틀을 잡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당시 유행하던 공산주의 풍조를 거부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6.25 남침에서 나라를 지키고 거부하는 미국을 설득하고 강권해 기어이 한미동맹을 맺었습니다. 대한민국 번영에 주춧돌이 놓인 역사적 업적입니다. 농지개혁을 결단해 수천년 낡은 체제를 없애고 지금의 교육제도를 정착시켰으며 황무지 같던 나라에 원자력연구소를 세웠습니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 후 독립한 140여 나라 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 기틀을 닦은 사람이 이 전 대통령이란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은 그동안 민주당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기념관 건립을 다시 추진하자 민주당은 독재정치의 부활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쓰레기라며 참배를 거부했지만 대통령 후보가 되자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5년 야당 대표가 되자 묘소를 참배하고 모든 역사가 대한민국입니다 라고 했지만 막상 대통령이 되자 이 전 대통령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민주당 말대로 이 전 대통령은 집권 연장과 독재라는 분명한 과오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 모두가 공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처럼 위대한 업적을 세우고도 철저하게 잘못만 부각된 지도자도 없을 것입니다. 최근 4.19 혁명 주역들이 이 전 대통령의 148번째 생일을 맞아 그의 묘소를 참배하고 이 전 대통령의 과오뿐 아니라 공을 다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기념관 건립 추진위에도 참여했습니다. 추진위에는 이승만 정부 당시 진보당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조봉암 선생 기념사업회 부회장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등 전직 대통령 아들 4명도 참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은 그 과정 자체가 이 전 대통령의 공과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역사적 화해와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도 여기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국민 감동졌던 장미란에도 모욕, 악플 공격, 병적 현상입니다. 역도용후 장미란 용인대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임명되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극렬 지지자들이 악플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 대표 팬카페와 민주당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역도선수가 뭘 안다고 운동선수가 뇌까지 챙기며 살긴 어렵다 등 스포츠를 비하하는 인신공격성 글이 쏟아졌습니다. 이쯉이었나 윤석열 부역자, 친일파 전향 등의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이쯉이란 대선에서 기호 2번 윤 대통령을 찍은 국민을 비하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민주당도 이번 인사를 싸잡아 비판하면서 어떻게 하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만 고르나 라고 했습니다. 장미란 차관이 도덕성이나 자질에 흠이 있다면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정부에서 차관으로 발탁됐다는 이유만으로 매도합니다. 우리 사회의 병적 현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차관은 올림픽에서 금, 은, 동메달을 획득하고 세계 선수권에서 4회 정상에 오른 선수였습니다. 다른 경쟁자들은 약물 복용으로 줄줄이 메달을 박탈당했지만 그는 페어플레이어의 상징 내추럴로 불렸습니다. 상대방에게 박수를 보내고 실패해도 남탓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한 모습으로 2012년 올림픽 국민 호감도 1위였습니다. 선수촌에선 후배들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하는 큰언니였습니다. 그는 은퇴 후 스포츠 행정을 공부했습니다. 석 박사 학위를 따고 교수가 된 뒤 미국 유학도 다녀왔습니다. 장미란 재단을 설립해 비인기 종목 선수와 스포츠 꿈나무를 후원했습니다. 탈북 청소년과 학교폭력 피해 학생, 소외지역 아이들과 함께 6년간 장미운동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사회에 돌려드리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그는 편향적 정치활동을 한 적도 없습니다. 자질, 능력, 도덕성 면에서 하자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수영스타인 최윤희 씨를 문체부 차관에 발탁했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현장과 행정 경험을 두루 겸비했다고 했습니다. 평가르기 대신 30대 청년인재가 스포츠 행정에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격려해 줬으면 합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